화학반응이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서 서로 성호작용을 하여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을 화학반응이라고 하는데 유니카다! 자, 서로 다른 음악을 하던 우리 단체소 멤버들이 한 달에 모여서 뭔가 새로운, 서로 변화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에서 케미스트리라는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. 그리고 다음 곡은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신 할로윈데이를 개념한 곡 뭐게요? IT'S SCIEN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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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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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